오늘 이제 12월달에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쭉 나눕니다 나눔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 믿음을 돌아보고 한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할 것은 고민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내용들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았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는 바울의 바른 보금에 대항하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은 논리적으로 변정을 하고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신을 이제 차려야 되었겠지요 오늘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금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장 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의미예요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자유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의 자유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자유를 말합니다 죄 오늘 본문에서는 뒤에 보면 나오지만 율법에 대한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든 사람을 옥죄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는 반면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과 두려움이 발생을 하죠 이 무거운 의무감과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서라는 이 말의 의미는 군인이 어떤 자리를 지켜 무장을 하고 지켜내는 모습을 오늘 의미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지키는 군인처럼 강하게 서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앙의 자유 그럼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정치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런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무력도 있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정비도 해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건 정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농체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또 말씀도 더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이런 노력들을 수고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단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천국 못 간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유를 지켜내야 되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또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무거운 종의 멍해 짐을 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짐들이에요 율법의 짐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 가면 이거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거 꼭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율법이라고 말하거든요 2절에 율법 율법인데 율법을 대표해서 할레를 말합니다 할레 할레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고 사절에도 보면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심히 무겁고 두려운 말씀인데 할레를 받으면 예수님이 주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어렵게 들려간다면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할레하는 거 남자 몸에 외과 수술 간단한 외과 수술을 하는 거예요 외과 수술을 하는 건데 내가 할레 그거 받았다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진단 말인가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 또 율법을 지키면 좀 더 거룩해진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바울은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할레를 받고자 시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만 할레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할레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봤지만 율법을 다 못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이 할레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할레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이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예수의 포열만으로 구원받는 그런 신앙인데 할레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구원의 조건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보면 그렇지 않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이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통일교는 예수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의 교리에서는 예수님을 실패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문선명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미 죽은 문선명에 대해서 추종하는 세력들이 통일교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강조하는데 그 보혜사가 교주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주제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은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강조하여 전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더 강조합니다 다른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도 행해야 된다 저것도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율법 이게 세상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따른 어떤 종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지키면 구원을 받고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율법주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종교의 특징은 잘 지키게 되면 이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지죠 교만하게 되어지면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 못 지키게 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잘 못 지키게 되면 대표적으로 어떤 예라고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세인들은 이 율법을 다 지켜내려고 묻은 예를 쓰고 그 끝으로는 다 지켜내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리세인들은 죄인들과 식탁도 같이 하지 않고 죄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느냐고 이러면서 저 죄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은 바리세인들을 존경하지만 따를 수가 없는 그 평민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죠 이게 이제 율법주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이 대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구절 5절 후반부 그리고 6장까지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정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5장과 6장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읽어보시고 목상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하는 신앙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성령으로 성령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그러면 이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의의 소망 여러분 성령에서 말하는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하고 조금 다릅니다 정의 공의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공의하고 조금 달라요 근본적으로는 죄와 불의와 부정과 또 정결함을 말하는 정결함 쪽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삶을 말한다면 더 근본적으로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정결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생겨지는 것을 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관계가 생긴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암연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직 암연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시는 분들은 아직 안 불러도 괜찮아요 그럼 무슨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과정을 지나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지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복을 받으므로 끝났는가? 끝나지 않았어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죠 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고 더 침몰함으로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들었던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쭉 닮아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나? 나는 못 닮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사실 어떻게 닮아가겠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주장해버리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잘못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의 일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지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해서 닮아 나가게 됩니다 언제쯤 이룰까요? 잘은 몰라도 어떤 분들을 빨리 이루실지 모르겠지만 잘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이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기다림을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뭐냐 하면 이 땅의 삶은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의 삶입니다 그 성도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가 삶인가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이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그게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례나 무한례나 효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한례를 받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한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방인 보고 너희들이 한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진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한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방인 너희는 한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한례를 꼭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효록은 없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례가 무엇을 대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대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킨 거나 안 지킨 거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좀 조심하지 않으면 오해의 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똑같지 않고 다른 것인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할래 무할래 내가 이 종교적 의무를 많이 행하는 것 적게 행하는 것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뭔가 종교적인 생활을 잘하면 아 저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 또 뭐 대단한 사람 우리가 좀 존경하고 따라가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할래나 뭐 할래나 똑같다 똑같다는 것보다 더 심하게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효력이 없어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13절 이하에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랑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말은 일한다는 의미예요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드러낸다는 의미이고 표현한다는 의미예요 사랑으로서 표현하여 드러내는 행동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과 믿음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추상적이라서 잘 보이지 않는 거고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사랑도 눈에 보이고 믿음도 눈에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다 내가 믿는다 그러면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의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마가 아이를 잉태합니다 아이를 임신을 해요 잉태하면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엄마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엄마가 먹는 그 영양이 아이에게 가서 아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죠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어떻게 아이가 먹지도 않는데 엄마가 먹은 걸 통하여 아이가 자랍니까? 심지어는 아이가 들었으면 엄마가 밥을 먹지도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다 개어내버리고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는 커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은 너무 신비로운 과정이에요 신비로워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가 엄마 배속에서 살아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아니 그게 무슨 사랑이야?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건가?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아이가 때가 돼서 태어나요 태어날 때 엄마는 이 아이 때문에 정말 10개월 동안 생고생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유 속이 시원하다 막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태어난 아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기를 낳아본 엄마들 어때요? 아기를 보면 아이고 이거 잘 나왔네 막 이러면 이럽니까? 그런데 보니까 막 눈물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냐고 속이 시원해서 물러내는 게 너무 예뻤어 너무 사랑했어 또 고맙대요 막 건강이 나와서 고맙대요 고마워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간호사가 막 보여주잖아요 손가락 다 있어요 발가락 다 막 보여주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안고 막 고맙다고 막 그래요 막 사랑한다고 막 그래요 저는 제가 생각해 지금 남자들 아무 표정이 없잖아요 남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거 이해하겠어요 아기를 낳아본 엄마만이 아는 엄마만이 아는 사랑 생명의 정말 그 존귀함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품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아이를 그렇게 낳고 나서 또 여러분 낳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낳고 나면 한 몇 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뭐 밤낮 없이 먹여야 되고 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엄마들이 애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엄마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태어날 때는 아우 다시는 안 낳는다 그러더만 나중에는 1, 2년 지나면 하나 더 나을까 뭐 이러면서 고생하고 고생하면서 하나 더 나을까 이러면서 또 둘째 낳고 그러잖아요 엄마만이 가지는 독특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또 고생고생하면서도 밤낮 없이 잠도 잘 못 자면서 먹을 때 때문에 먹여주고 아우 정말 힘들지요 어떻게 지내고 그러면 아 힘든데 아기 웃는 거 한번 보면 다 괜찮아진대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본능적으로 생리적으로 잉태 때부터 아이를 향한 사랑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실 때 우리를 품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그게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는 이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법을 지켜가지고 갚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법을 지켜 갚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내가 이걸 지켜 뭔가 의롭게 되겠다는 의도로 이 삶을 행동을 접근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사랑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호적파라! 기분 나빠서 그래도 호적파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자기가 파면 파지 아빠가 잘 파지 않아요 아버지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고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 돌아와서 거짓교사들이 돌아와서 너네 그것 때문에 그거 갖고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하면서 논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런 삶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왜 이 거짓교훈을 듣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 거짓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따르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그걸 누룩이라고 말하죠 누룩 구절에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진다 이 누룩은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경과여 이르시되 삶과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해로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바리세인의 교훈 해로스 세상의 교훈 세속의 생각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누룩을 주의해야 돼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누룩은 조그맣지만 확 퍼져가지고 헛덩이를 다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맛있고 좋은 거면 괜찮은데 잘못된 거면 못 먹어요 버려야 돼요 지금 이런 해로스의 누룩 바리세인의 누룩 지금 이 그 집 교사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거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희한하게도 그때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만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런 누룩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집의 누룩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귓가에 들리는 그 집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들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너는 안 돼 알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네가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을 받지 못해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 너는 안 돼 너 같은 인간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 이런 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들리기도 하고 이단들도 하는 말입니다 당신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소리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계속 너는 안 된다고 그러고 너는 천국 못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도 미워한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가 들려들면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나 예수 믿어 이러다가 그 소리가 자꾸 자꾸 커지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저걸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습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에이 이럴 바에야 교회도 다니지 말자 이러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음성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저 한쪽에서 말해요 하나님 너를 사랑한 게 뭘 사랑해 너 같은 건 사랑 안 해 왜냐하면 그쪽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지난 밤에 네가 했는 일을 알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무슨 하나님 너를 사랑하겠냐고 네가 얼마 전에 그런 악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겠냐고 하나님 너를 버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떠나지 말아라 내 품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했고 들은 일도 했고 이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죠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거지 몰고리였습니다 거지 몰고리였는데 목욕하고 신발 갈아 신고 양복으로 옷 갈아입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지 몰고리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신발 갈아 신겨주고 손가락에 가락지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어디에서 회복이 일어나냐면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되면 어떤 형편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꿰어도 우리가 그 사단의 꿰매 혹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아들로 삼으시면 자녀로 삼으시면 너눈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엄밀히 말하면 내가 떠나고 싶어도 잘 떠나지 못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현재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떠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라는 것 지금 우리가 자유를 말하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도 자유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유라는 뜻단에는 말 뜻단에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자유는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뭐 꼬이잖아요 좀 꼬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유하는 삶은 내가 욕심과 탐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하고도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탐심의 노예가 아니고 욕망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으로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떠나가려는 이들을 향한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느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거짓 복음으로 흔들어대던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너희들은 지금 혼란 중에 있고 흔들리고 있지만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 확신을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환란을 당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 그때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방법 흔들리지 않고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이 바울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는 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제가 가끔 한 정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묻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을 천국까지 잘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중요한 제 책임이 있습니다 또 물어도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생각을 곰곰해 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천국에 가시겠어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이래 믿어가 되겠습니까 이래 믿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좀 더 열심히 해야 안되겠습니까 뭐 이런 대답을 하세요 제가 이제 또 물어보죠 열심히 하는 것은 더 열심히 어떻게 할까요 봉사를 내가 나가서 막 열심히 또 할까요 아니면 예배를 내가 주장해 맨날 새벽교도로 나올까요 모든 예배 다 삼석할까요 아니면 헌금을 내가 더 많이 드릴까요 아니면 내가 전도를 막 나가서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거를 내가 열심히 대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요 만약에요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들고 연세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예배 단계도 못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때는 전도도 못하고 예배도 더 이상 더 많이 못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아요 만약 그것이 더 열심히 했는 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면 내가 아파서 예배 단계도 나오지 못하게 되면 너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그거에요 할래나 뭐할래나 효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 받습니까 나의 의가 우리의 구원에 들어갈 틈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 받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내 주인으로 제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부르기 직전에 내가 딱 누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몇 개월 동안 교회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나를 구원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는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그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해요? 치매 걸리면 제가 가끔 어르신 만나면 웃잖아요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해요? 치매 걸리는 어르신 가가지고 만약에 물어요 혹시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가 누구? 여러분 그분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치매는 여러분 질병입니다 질병 생각을 잊어버리고 기억을 잊어버리는 질병이잖아요 예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고백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 그게 다 유효해요 내 믿음의 고백이 다 유효합니다 질병 때문에 잊혀져가지고 안 나는 걸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모르고 뭐 이러는데 알았던 예수님 고백했던 예수님 믿을 수 있죠 기억 안 날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만은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치매 걸릴지 모르는데 안 걸리기를 바라지만 우리 성료들은 아무도 치매 안 걸리기를 바라지만 나이를 누가 이기겠어요? 그때 예수님 그러면 아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이럴 수 있기를 이럴 수 있기를 혹 잊어도 괜찮아요 질병으로 해놔요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의 확실한 기반 위에 서서 오늘 말씀대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